전기공부 상호하면 딱 느껴지죠 이 점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상호교환적이다 상호인덕턴스에요 인덕턴스인데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 이거는 회로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회로이론 시간이 아니니까 저희는 이거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 여기서 보면은 L1, L2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문자로 생각하면 돼요 마치 A하고 B가 다르듯이 그만큼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공식을 써가지고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병렬이니까, 병렬이니까 합, 곱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여거여거, 합, 분모에 써주고 여거여거, 곱, 분자에 써주고 분모 계산부터 해 봅시다 L1 플러스 괄호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괄호가 앞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는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L1-M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괄호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써줄 수 있겠네요 L2-M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L1 플러스 L2 L1하고 L2는 다르니까 마이너스 2M 동류항은 MM 이게 동류항이었죠 그래서 이게 분모예요 부모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할 건 L1-M L2-M 이거를 하려면은 저희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전에 했던 거 까먹으셨다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까먹는 거예요 공부는 까먹는 거의 연속이에요 나이 드셨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고 젊은 사람들도 까먹어요 하지만 이 까먹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51페이지에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전개에서 했던 거예요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이거를 3번 이거를 4번 1,2,3,4 그대로 해볼게요 L1하고 L2를 곱하면은 L1 곱하기 L2 이건 첨자라서 그냥 L1,L2 곱한다고 1,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첨자예요 그냥 L1하고 L2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 곱하면 L1,L2 이렇게 동시에 써주면 돼요 2번 마이너스 L1,M 그리고 3번 마이너스 L2,M L을 먼저 써볼게요 상관은 없지만 4번 하면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어 여기 나왔다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몇 개예요? 짝수계 짝수계는 플러스라고 했다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은 플러스 M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짝수계니까 이건 46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M 곱하기 마이너스 3개잖아요 마이너스 개가 3개 홀수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주고 M 세제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을 하면은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M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분모 분자 같으면 1이죠 3분의 3은 1이에요 3x 플러스 1 3x 플러스 1은 1이에요 그래서 M을 어떻게 바꿔줬냐 M을 분모에 써주고 곱하기 모양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걸 해준 거예요 지금 이게 1이잖아요 곱하기 1분의 M은 M이죠 어차피 M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M L1 플러스 M L2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겠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하면은 3번식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유리식 성질이에요 이건 유리식 성질인데 잠깐 해봤어요 잠깐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페로 찾아오세요 이걸 왜 했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왼쪽에는 M이 있는데 여기는 M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한 다음에 더하고 3번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M을 똑같은 모양으로 바꿨다 2M하고 이거랑 똑같은 M이다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다 분모 분자가 같으면 1이니까 어차피 이건 1이었어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딱 공식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공식은 쉬워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려워요 M을 어떻게 아까 전에 한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M을 어떻게 한다고요? M을 그대로 놔두고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걸 곱해준다고요 이거 뭐예요? 1이에요 이 모양 꼴을 왜 곱해주냐면 이게 정리해보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분의 뭐뭐뭐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M도 더해서 한 항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 항 이거는 항이 하나 두 개 항이 두 개잖아요 이걸 항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항이 하나 항이 하나 항이 하나 항이 하나 M이 없어요 욕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M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것만 할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거 안해요 이것만 합시다 좀 많이 넘어갔는데 S-1 S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거를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정리하는 거 배웠죠 1번 1번 2번 여기서부터 1,2번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3,4번이 나오고요 3번 4번 마이너스 3 마지막에 꼭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잊으면 안 돼요 1번 하면 S제곱 2S 2번 하면 2S가 되겠죠 3번 하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곱하기 S니까 4번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별표 마이너스 3 해줍니다 동류항끼리 해 봅시다 동류항 동류항 S제곱이랑 동류항 없죠 S 동류항 여기랑 여기 있다 그리고 숫자 동류항 여기 여기 정리해 보면 동류항은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S제곱은 하나 2S하고 마이너스 S는 S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저만 쉬운가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 문제 보세요 계속 이게 나옵니다 계속 이게 나와요 저희는 이거를 할 겁니다 이거를 할 겁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플러스 S 플러스 2 이건 저희가 배운 거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1번 S제곱 2번 3S 3번 S 4번 3 이거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이거 플러스 괄호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동류항끼리 또 정리하면 돼요 S제곱 S제곱 5S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짜잔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4번은 저희가 배운 건 이거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곱해봅시다 0.5 를 3하고 곱하면 0.5 0.5 를 3하고 곱하면 1.5 가 돼요 이거는 소수점 곱하는 거는 계산기 돌리면 쉽게 되는데 이건 계산기 돌릴 수 있는 거죠 0.5 곱하기 3 은 3515 이렇게 써주고 점을 하나 써주면 돼요 만약에 1.5 곱하기 5 는 5525 7 하는데 점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만약에 0.15 곱하기 5였다 그러면 점이 두번째 있네요 하나 하나 둘 0.75 소수점 곱하기 0.5 가 있네요 그럼 소수점 여기는 하나 둘 여기는 하나 그러니까 소수점을 세 번 가야 돼요 곱해 준 다음에 세 번 가야 돼요 5525 7 그러면 여기다 00 이렇게 써주고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은 0.075 소수점에 곱하기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하지만 계산기로 할 수 있죠 1,2,3번 계산해 볼게요 0.5하고 3ax을 곱하면 1.5ax 더하기 2번 하면 0.5 곱하기 5는 0.5 곱하기 5는 2.5ay 더하기 0.5 곱하기 8은 4죠? 4az 이렇게 4, 2.5, 1.5 나오는 거는 계산기로 하면 된다 오 이거 지금 어려운 거 나왔어요 그래디언트 나오고 이거 귀 모양도 나왔죠 이걸 귀 모양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편미분이고요 이 편미분은 어디서 나오냐 40단원 250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건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이거는 우리가 봤던 거랑 달리 우리가 봤던 건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C 플러스 D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D E F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이거는 다항식인데 세 개 다항식 세 개 다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비슷해요 1번 2번 3번 각각 더해주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4번 5번 6번 계속할까요? 어차피 한번 쭉 해보죠 7번 8번 9번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워야 될 문제예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영상 전류 영상 전류 개념 아시고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까요? 3분의 1 이거 다 곱할까요? 다 곱할 수 있겠죠 다 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이 지워버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가로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요 어떻게 정리해요? 동류항끼리 동류항 우선 써봅시다 이게 제2가 있는 거는 제2가 있는 거는 허수 이거는 복수수 개념인데요 그냥 제2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2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곱해주면은 16 또 동류항 볼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이거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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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면은 뭐죠? 플러스 10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제2 그래서 제2하고 더하면은 제3이겠네요 이거를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제2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제2가 답이에요 이 영상전류라는 공식을 외우면 뭐예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상대적으로 쉬운 거 나왔네요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분배법칙 해줍시다 s제곱 마이너스 4s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왜냐 1번 2번 s제곱 마이너스 4s 정리해주면 플러스 3 더해주면 되죠 7번 쉽네요 오케이 8번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순서를 기억해 두면 돼요 저희 지금까지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만 더 많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규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1번 해봅시다 s3제곱 s3제곱 2번 해봅시다 s 곱하기 2s는 2s제곱 s2s가 되겠네요 3번 하면 4번 2s제곱 5번 4s 6번 4 동류항끼리 정리해야겠네요 동류항끼리 3 하나만 있네요 s제곱 2개 있네요 s 2개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만 있네요 네모끼리 해봅시다 네모는 s3제곱 하나 있네요 왜냐 왜 세모로 했냐 3차 2차 1차 이렇게 보이는 게 깔끔해요 이게 심플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2s제곱 더하기 2s제곱은 개수끼리 4s제곱 동류항끼리 더하는 거죠 그리고 동류항끼리 더하면 6s 4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랍니다 어우 강의가 엄청 길어졌네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정말 오래 했는데 나눠서도 올라갈 거지만 풀버전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풀버전으로 아주 길었습니다 지금 찍은 게 1시간 10분이에요 편집하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문제 단항식 다항식이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가 엄청 많아요 기본 문제가 엄청 많으니까 기본 문제 꼭 풀어보시고 답 달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어서 자기 거로 만드세요 대학생들 전기기사 빨리 따거든요 대학생들처럼 똑같이 전기기사도 빠르게 딸 수 있습니다 전기산업기사도 빠르게 딸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 정도의 수확을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무조건 땁시다 감사합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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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